당시 신문기사 백인 참수 경쟁은 중일전쟁 시기에 중국에서 일본의 두 군인들이 누가 먼저 백인을 군도로 살해하는지를 겨루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1937년 11월 30일자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과 12월 13일자 도쿄 니치니치 신문에서 일본군 무카이 도시아키 소이와 노다스 요시 소이가 일본 도로 누가 먼저 백인을 참수시키는지를 겨뤘다고 보도되었는데 패전 이후 이들은 중국 난징에서 열린 난징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총사령을 당했다. 그리고 최후까지 자신들은 결코 민간인을 학살한 적이 없으며 신문보도도 단순한 창작기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도 무카이 소이의 딸과 노다 소이의 아내 손녀가 현재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해 우익단체들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으며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으나 패소했다. 이 백인 목백이 경쟁 외에도 300목백이를 달성한 다나카 군키치 육군대위의 이야기도 1940년 2월에 도쿄에서 월간 황군이라는 잡지에 소개되었는데 다나카 군키치 대위 또한 무카이 노다 두 소이와 함께 난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역시 최후까지 자신도 민간인 학살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육군 중장 다니 히사오와 무카이 노다 소이와 함께 총살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